이제 배도 채웠겠다. 소화도 좀 지키려. 공원 안에서 보트를 탈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지금 거기 경치가 너무 좋다고 해서 제가 한번 보트하우스 가보겠습니다. 여기 뭐지? 여기 약간 포토존 같은데? 여기 뭔가 웨딩 촬영도 하고 포토존 같아요. 정수대가 나왔당. 정수대가 나왔당. 정수대가 나왔당. 여기 너무 좋다. 보트 타는 데가 여기구나. 보트 타는 데가 눈앞에 보이는데. 이쪽으로 가야 탈 수 있는 것 같아. 와우. 어? 잠깐만. 나도 하고 싶은데?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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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